자, 고. 고. 류격수. 박진 마니아부터 잘 처리. 몰아오시겠지만. 변화고 3.6. 구속의 변화가 뭐 적어도 한 20kg 이상. 20kg만 하면 재미니까. 고구 승차. 정말 대단합니다. 144m. 패스트폴로. 고식한 프로그램과 가운데. 사고 승차. 한 방이네 한 방 4강 웨이버는 오른쪽 높게 뜹니다. 윙수. 라우리 잡아내입니다. 경기 끝. 3대0 SK 웨이버스 승리. 3대0 SK 웨이버스 승리.